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 간식에도 관심이 없네 공지청남 남매들 자 줘봐 자 공이냐 간식이냐 이거 간식주네 역시 공을 택해야 돼 애들은 간식을 택하고 단 하나 주라 아들 역시 진짜 간식을 포기한 진짜 세상에 이런 개가 간식보다 공이다 이 프렌치 남매들 보노야 간식 주는데 간식 주는데 이 공지착의 끝은 어디일까 보노야 이거 있네 이것도 있네 이것도 그건 싫어? 뚜비꺼 뺏고 싶어 네 언제부터 공을 이렇게 좋아했어 애기 때부터 애기 때부터 이리 주면 애기 둘 마다 끓아 세란한 끓아는데 뚜비 뚜비 나가서 놀아 뚜비 뚜비 코나야 인물 사나야 사나야 너 오로지 공이다 구만 좀 쉬자 이제 구만 안 돼 네 없어 지금 또 왜 이렇게 하세요? 도토비 도토비야 이 바보들 기다려 코나 물었어 어허 뚱실해 코나 재미없나 이제 시시해 짠